난로도 만들어 놓자? 연구를 해 놓은 다음에 난로는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 우리는 공동무지로 갈까요? 유지... 공동무지로 갈까요? 유기로 갈까요? 질병 위험이 사라지고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유기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가 장기 이식으로 가는데요? 공동무지로 가자고? 근데 이게 희망 불만이 감소가 많네? 공동무지를 했다가 장례식으로 가면 뭐해? 불만이 사라지고 이러겠지? 장단이 있는 것 같아. 장기 이식은 장기를 이식하는 거고 공동무지로 무조건 좋아요? 장기 이식 효과는 무슨 효과인데요? 나 이거 볼 수 있었으면 좋은데 여러분 좋다니까 좋은 걸로 해야지. 하여튼 저는 여러분 얘기를 듣잖아요? 공동무지로 뉴로우 하스 팝 발수장기 범위향성 연극 끝 다음은 난로를 하나 하고 매장에서 번역이 안되어 있네 새로 DLC로 막 추가되어 가지고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번역이 안되어 있는 걸 보니까 여기 주위에다 공동묘지를 거주지 뒤에다가 요양원 뒤에다 만들자 요양원 뒤에다가 요양원에서 죽으면 공동묘지도 묻히게 음 한번 해볼게요 아 상태를 모자란데 하도나 걸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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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느려, 얘들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날씨도 좀 추운데. 너무 안 뛰어. 너무 여유있어. 걸어 댕기는 게. 한참 남았네. 너무 여유야. 이제 수프 만들어도 되지. 아까 우리 수프, 수프, 수프 만들고 있죠. 오케이. 아 추운데 땀뿌면 안 된다고? 빨리 가서 일로 건설하고 쉬면 되잖아, 집에서. 그게 빠르지 않을까? 매장량. 음. 아, 영하 40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너무 추워. 영하 몇도까지 올라가요? 엄청 추운데? 설마 막 100도까지 올라가진 않겠지? 좀 더 빠르게. 어? 기계 도착. 와, 얘는 무슨 연료로 쓰길래? 백도까지 내려가요? 안 돼. 다 죽어, 그러면. 오토마톤. 오토마톤 도착. 오토메타야? 어, 작업 전에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데 공장에서 제작되며 온종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다. 효율이 60% 정도지만 연결 통해 늘릴 수 있다. 작업을 멈추지 않고 하루에 두 번 발전기나 스틱허그로부터 수소 재충전을 합니다. 우와, 철 100개, 목재 100개, 석탄 50개, 스팀코가 1개짜리네요.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저거 엄청 크네. 어디 갔어, 근데? 야, 오토마톤 어디 갔는데? 아, 여기. 이거 수집하라고 오토마톤 쓰면 되겠다. 그거죠? 그거죠, 그거죠? 발전기에 연결되지 않았어. 도로가 연결되지 않았어.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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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채굴기? 채굴기나 여기 하나 똑같지 않나? 10명씩 들어가는데, 어차피. 10명씩 들어가는데, 어차피. 쇼율이 좀 떨어진다 했거든요. 60%밖에 안 된다 했거든요. 차달이 그냥 수집이, 더 수집은 쇼율이 떨어져도 되니까, 제가 휴즈별로 하는게 낫지 않나요? 이거 왜 안되냐? 아, 야근이 돼서? 음... 그렇군. 오케이, 오케이. 야근이 된다. 메리티가 있군요. 사람은 밟지는 않겠죠? 도로 건설하는 것 같은데, 어. 아닌가? 2명 왜 일을 안해? 에잉. 도로 맞지, 지금. 도로 맞지 않나요? 연골되지 않아요? 여유를 모르겠네. 자, 여기다가 2명 더 일하고. 도로 맞지 않나요? 어... 석탄이... 18시간. 빡빡하다. 됐는데, 공덕면이 도로? 왜,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이거 건설을 안하니? 왜 이거 건설을 안하니? 한 번 줘. 어, 지워졌다. 에잉? 이를 좀 너무 늦게, 걸어 댕기다보니까 애들이 이를 늦게 하는 것 같아. 아, 석탄이 모자른데. 음... 저장 안겠지? 유로파 한글 패치 네 봤어요 어제 했었어요 어제 했는데 잘 나왔더라구요 음 딱히 뭐 이제 할게 없네 이게 한탐한탐이 길어요 지금 저는 이게 튜토리얼을 생각하고 시나리오 1로 생각하고 했는데 왜이렇게 길어? 이거 시나리오가 몇개 없나봐 시나리오가 몇개 없나본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미션이 하나가 긴게 시나리오 1 몇가지 있어요? 시나리오 10매까지 있진 않은거 같은데 플라이탐이 길어가지고 한 10개 되나? 어?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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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없어요 그렇구나 이게 처음에 너무 길어가지고 튜토리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볼륨이 엄청 크다 이랬는데 볼면도 많이 떨어졌다 얼리 억세스급이라 그래도 되게 오래할것 같은데 미션만 깨는것만 해도 이정도 샘플이면 그리고 40일까지 해야돼요? 이정도면 오래할것 같다 아니 길면 좋죠? 길면 길수록 좋은거에요 여러분 게임은 억지로 늘리는거를 빼고 길면 길수록 2틀있다가 언도 올라가네 그때 한번 요 미션을 아 이거 7시간 남았네 뭐 깨겠는걸 범위가 지금 2단계로 올라갔거든요 난방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범위가 올라갔는데 이 정도네요 두 칸 두 칸입니다 이거는 꺼도 되겠어요 난로 연고 완료 이것도 꺼도 되겠어요 요거만 켜고 아 요거는 좀 켜야되겠네 아 여기 하나가 또 아우 여기 하나는 이제 난로를 펴야지 이런데 근데 여기는 왜 춤이야? 잠깐만 왜 여긴 춥지? 아 저장고라? 아 깜짝이야 가장 큰 고민 추운 집 난로를 어떻게 피나요? 난로 댔는데 난로 댔고 출력 향상 있고 탐험 대 추가 향상 하자 네 안녕히 주무세요 과부하 잠깐 잠깐만 과부하보다는 어 과부하긴 해야겠다 얼마 안나왔어 근데 음 난로를 어떻게 쓰는거지? 난로 난로는 작업장의 난방 작업장만 되나요? 에이? 에이? 아우 작업장은 되네 집은 안되네 에이 아 집은 건물 업을 해야 돼요? 아이씨 업하는게 많아 이거 업하는게 너무 많은데 짜증난다 아 근데 과부하 걸러도 안될거 같은데 살만함까지 해도 어 되나? 아 된다 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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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유지를 어 이게 다 히터까지 열리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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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며칠 버텨야 되지? 1일 석탄하러 오케이 오케이 과와과과 불만 막 줄어 우와 따끈따끈합니다 온도가 아주 그냥 따끈따끈해요 이렇게 따끈할 수가 없어 따끈따끈합니다 따끈따끈합니다 baseball 아직 아주ástico 프로 혹시 뜨끈따끈하니까 병이 안 걸리는구나 아이 따끈네 아이 따뜻해 아이 따뜻해 요건 난로를 지펴서 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채굴기는 어차피 기계가 채굴하니까 이건 필요 없고 여기만 이제 난로를 올리면 난로가 시간당 석탄 하나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이 따끈해지는 맛에 하는구나 내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 남발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내 난로인데 석탄 아직 여유 있는데 나중에 한 개 여기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됐다 석탄 스팀코어 과학자들이 연구 노트에 발견했는데 날씨가 더 추워질 거라고 예상했대요 더 나쁜 소식은 기상관측이 몇 달 전에 갑자기 끝났다는 것입니다 천장에는 빵 한 조각, 통제림 한 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더 좋은 것 찾아서 더 상관없이 보인다고 합니다 윈터홀이 보입니다 윈터홈이 우리가 윈터홈이에요? 아 새 도시가 윈터홈인가? 장원을 챙긴다 윈터홈을 먼저 가자 재밌네 시민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런던을 떠나는 게 아니었어 적어도 런던 있는 집은 텐트나 판자택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 근데 떼야 되잖아 바보들아 뭘로 난방을 하려고 차라리 텐트나 판자택으로 만드는 게 그거라도 떼서 불을 지피지 지금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보일러 안 들어오고 영화 40도 있어봐라 다 얼어죽지 그죠? 멍청한 놈들 오히려 그때는 저게 좋은 거야 이들 18시간 저장이 너무 저장량이 오토메타가 짱인데 오토메타를 더 만들어야겠다 이제 슬슬 제철소를 제철소도 마찬가지로 그냥 땅에다 지면 돼요? 그런 그런 필리인데 어? 여긴가? 근데 왜 자원이 파괴된다고 나와? 잘못 번역된 건가요? 딱 여기 집게끔 돼있는데 자원이 파괴된대 희한하다 희한하다 아 나무가 있어요? 근처에?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되네 여러분이 조언해 주시는 게 평소에는 도움이 안 되다가 오늘은 좀 많이 도움이 되네요 ...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평소에는 제가 워낙 잘하니까 도움이 별로 안되는데 뭐 이렇게 멀리 아 식량 켜러 가는 거나 대이동이네 식량 켜러 가는 것도 근데 이렇게 많이 가서 식량을 많이 가져오면은 근처 있는 동식물이 다 말라 죽겠는데 겨울에 특히 공동묘지에서 뭐 하고 있다는데 한 명 죽었어 보울러 보울드러 아까 죽었네요 기누를 열심히 피나 여기 이런 데는 난로 펴주는 게 좋겠지 재밌네요 음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중독성이 있네 오토마톤이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이거 석탄을 얘들이 못 캐가던데 밤에 너무 쌓인다 다른 일을 시킬까 과부하 몇패냐고 아직 괜찮아 응 다른 일을 시켜야겠어 이거 취재장을 빼고 엇다리 갔다 해야겠어 20개를 차라리 딴 일을 어 여기 됐다 여기 완성시키면 여기 좀 넣고 숙량을 더 가져오게 할까 이제 안정적이 됐는데 오토메타 하나 들어오니까 안정적이 됐어 네 오토메타 그레이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직장이 채굴기야 철거할 수가 있네 몇시간 남죠? 하루 10시간 어우 하루 10시간 안되겠는데 반 반 왔어 반 터질라 그래 아 여러분을 비하하는게 아니고 오늘은 특히 웬일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돼서 놀랬다는거죠 흠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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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10만 여기 추워? 추워 추워 날 높여 날 높여 백석탄대 22시간 남음 어 다음에 가봐 연구하자고 연구하기 전에 이게 안될거 같은데요 야 근데 시간이 너무 안간다 하루 8시간 걸린대 근데 내가 지금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병이 걸리는거는? 응 애들이 약한거죠 몸이 애들이 약한거죠 몸이 어 여기 춥네 이 집이 안붙어있으니까 춥다 어 어후 벌써 두명 벙글렸어 난로가 안되네 응 기온 올라가요 오우 잘 봤습니다 올라간다 우와 눈 녹는거 봐 오버 오버이 끌까 이거 너무 더워 지금 어 지금 완전 사우나 될뻔 했어 오우, 살았다 예에에에에에에 깼다, 깼다 한 명 죽었어요? 대용품 얼마든지 있으니까 자, 이걸로 이제 껐다가 밥도 만드나요? 오토매토니? 웃긴다 이 큰 개, 큰, 인 큰 기계가 수프를 만든다고? 어떻게 만들까? 수프를 오늘은 기계 요리사 짜짜나 짜짜짜짜짜 싸바게티야? 스팀컬 발전기는 폭발한 것 같습니다 도시는 망했다 폐허가 된 도시의 거리에는 수십 개의 시체가 널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시에도 이것도 있었네 어떻게 망했지? 이거 히터 아니야? 도시의 연대기에는 신념 부족으로 인해 증가하는 절망 뒤이어 벌어진 분쟁과 폭동으로 인해 정부의 붕괴 자원거걸로 인한 끔찍한 기하의 싸움이 자세에 적혀있었습니다 우리가 평행 세계에서 방금 첫인으로 했던 그 도시인가봐요 똑같네요 상태가 우리는 시체를 먹으며 연명하고 있다 더 이상 가망은 없다 신이여 저희를 용서하소서 담수원천과 미국인 야영지 우리는 홀러나왔다 식인이 이제는 식인을 하는 거구나 도시인 모두가 그 소식에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윈터홈에는 많은 거주주와 인부도 있고 발전기 곁에 따뜻한 삶은 시민들이 있어야 했는데 우리는 혼자입니다 희망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일지구가 그렇게 해서 망했어 끔찍해 그들과 똑같은 결말을 맺을 순 없어 여기 영국 명창 어디로 자꾸 가자 뭐야 힘을 왜 이렇게 떨어져 윈터홈은 왜 실패한 거지 그건 첫인이었어 윈터홈이 몰락하다 전부 죽었다고? 어떻게 아무런 도움 없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당장 런던으로 그 놈의 런던 이 열어붙은 황무지의 희망 따위는 없다고 런던으로 돌아오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선택하세요 사람들이 두려움과 의심에 흔들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은 금세 사람들이 무모한 행동을 하도록 몰아붙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모두에게 미래의 글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 한 대 모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삶의 목적을 주어 희망을 되찾게 할지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도시 또한 윈터홈을 삼켜버린 도시의 혼돈의 나락으로 따져버린 도시 이름이 윈터홈이라 윈터홈이라 망한 거 아닌가 장명을 잘못한 거 같아 질서와 규율 신앙과 믿음 질서와 규율로 갈까요 철권 통치 목적 자경대 공경의 취향 초안심을 덮고 위험을 보호하려면 조직을 갖춰 일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감시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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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사람은 희망을 증가합니다 반드시 두 곳에 감시탑을 씌워야 합니다 감시탑이 세워지고 자경대가 조직을 것이다 판 만들었나? 감시탑이 세워지고 자경대가 조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죠 막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 감시탑 감시탑 어 감시탑 크다 아이 짜증나네 잠깐만요 뭐가 부서졌는데 지금 여기 있던 거 뭐 있던 자리지? 빈 자리인가? 아 감시탑 저기 질서는 개똥이에요 근데 제가 신앙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감시탑